안녕하세요, 온화입니다. 오늘은 해파리랑 열빙어 알을 품은 한치 코모치아리이까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마요네즈랑 냉채 소스 있고요. 오늘 마실 음료는 파인애플 콤부차입니다. 해파리는 미리 소스에 좀 버무려놨어요. 마요네즈 소스랑 팽이버섯 치즈소스 소스 소스 치즈소스 초콜릿 초콜릿 상큼한 맛 달콤한 맛 가장 달콤한 맛 맛을 많이 먹어요 달콤하고 맛을 볼 때 맛은 더 달콤해요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콜라 김치맛 오징어 그런데 저는 이 땅에 매콤달콤해요 오징어 초콜릿 오징어 마요네즈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춧가루 오징어 바삭바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